대표님 여기에서 주무시면 안돼요 와 난 자고 싶어 너무 편한데 차박용 전동 침대 시트도 편하지만 RMS 3열도 정말 편한데 그리고 휴전시트 뒤복이 딱 바로 올려놓으니까 바닷가가 딱 보이네 이야 이 정도로 차박 할 수 있겠는데 안녕하세요 밀맨전문기가 마토닌다 오늘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하이루프 제조동에 중정에서 이렇게 야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을 또 이렇게 캠핑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RMS 9.0은 의전용에 특화되어 있지만 이렇게 휴전시트가 되고 3열이 풀플레이드 되면 차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아트원의 자랑이죠 상부에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스타라이트까지 있는데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보면 정말 정말 멋있습니다 아트원 하이루프의 장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AS가 없다는 거 그리고 본 버튼만 딱 누르면 무지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다는 거 통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골고루 나온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RMS 2열 사실 의전용 시트는 사실은 이렇게 뒤보기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앞 보기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10가지 기능이 있는데 사실은 2열에 딱 타는 순간 이것만 딱 열어주면 아르메스 관련된 영상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요즘에 계속 인기 상승 중인데 오늘은 또 뭐 한 가지 또 뭐 마술은 아니고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자 제가 본 버튼을 딱 누르고 시트를 한번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뒤보기에서 내가 먼저 가야 돼 이렇게 뒤보기에서 바로 자 이쪽으로 카메라 주시죠 바로 옆 보기로 전화를 했습니다 즉 1차형 사이드 어닝이 이렇게 그늘을 형상해 주고요 양쪽 문을 열어보니까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최고급 소파에서 딱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마사지도 한번 받아 보려고 그래요 마사지 기능이 있죠 아르메스에는 그래서 마사지 기능을 딱 누르고 게다가 시트백 테이블이 딱 바로 옆에 있네요 와우 여기에는 또 냉온커벌드에서 아이스커피 하나 딱 놓고 한잔 딱 마시면서 바깥 풍경을 본다든가 심지어 좀 오버하면은 경치 좋은 바닷가에서 릴낚시 탁 아니면 드롬낚시 와 이건 뭐 상상이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꿈보다 현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RMS 9.0에 1차형 사이드어닝을 장착하면은 차박 캠핑도 가능하다는 사실 아트원에서는 모든걸 다 열어놓고 있죠 자 그리고 전기장치도 추가 옵션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이분은 뭐냐 평소에는 의전용 구인승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럭셔리한 이것도 황제차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트원에서는 모든 것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RMS 9.0에 대한 또 다른 영상 올라가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엿보기를 하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천천히 오 deck 천천히 오 intro 천천히 오ença